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는 쉬어가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 지수는 낙폭을 크게 줄여나가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0.84% 3대 지수 중에 낙폭 가장 크게 가져가면서 간밤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3대 지수가 모두 고점에 머물러있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국채금리 수익률이 너무 과도하게 과매도에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면서 국채금리는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3대 지수의 하방압력이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반면에 금값이 굉장히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결국 경신을 해내면서 2,151달러선까지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비트코인은 아시아 시장이 개장을 하면서 4만 2천 달러를 결국 돌파를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까지 오르게 될지 계속해서 그 시세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는 코인 관련주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공장 수준은 3.6%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월과 컨센서스를 모두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시장이 정차적으로 지표가 약화되는 모습을 이번 공장 수주 결과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도 한번 체크해볼까요? 헝다 청산심리가 원래 어제 있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1월 29일로 연기가 됐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고요. 유가는 3거래일째 약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90달러를 넘어서 100달러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던 유가지만 최근에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 에너지주 주가도 함께 끌어내리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골드만삭스에서 나오고 있는 반면에 내년에는 최대 6번까지도 금리 인하하고 2025년에도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도 ING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IB의 전망이 맞게 될지 내년이 되어봐야 알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투심은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저희 당잠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용 반도체 출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진아 러몬도의 장관의 발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죠. 추가적으로 내부자 매도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3% 가까운 낙폭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와 함께 협력한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파이퍼센틀러에서는 엔비디아 여전히 AI 최선호주로 꼽는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가격과 함께 연동돼서 함께 상승을 누렸고요. 우버와 팔란티어는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S&P500 지수의 편입 여부에 따른 표정의 변화였는데요. 우버는 편입이 확정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2.2% 상승했고요. 팔란티어는 반면에 편입에 실패를 하면서 10% 가까운 낙폭 보여줬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12월 전망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산타 이미 왔다감. 12월 달에는 11월 달 만큼의 시세를 분출해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8월에서 10월 사이에 약세작을 이끌었던 가장 큰 변수는 국채금리 플러스 기준금리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8월에는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이 시장에 충격을 한번 줬었고요. 9월에는 FOMC 점도표가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금리 더 장기화되는 건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할 수 있는 것인가? 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자리를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채권 발행 계획이 수정이 되면서 안정세를 찾아갔고요. 거기다가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 도비시적 발언이 함께 나오면서 시장이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는 동시에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의 탄력성의 경우에는 각각의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에 초점을 맞춰서 시세가 나왔다면 12월 달에는 결국에 펀더멘탈의 성장이 있어야 할 텐데 그걸 바라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11월만큼의 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12월 달에는 완만한 수준의 성장 또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산타 왔다감 이라는 전략 보고서를 발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유가가 0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감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복잡한데 사우디의 의중처럼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12월 1일 당잠사에서 오펙플러스 회의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기존 감산에 1백만 배럴 추가 감산을 합의했다라는 발표와 함께 내년에는 1, 22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중에 사실 100만 배럴은 사우디의 감산분이고요. 거기에 러시아까지 추가적으로 감산을 연장해서 1, 30만 배럴 정도를 추가적으로 감산을 한다고 할지라도 남은 90만 배럴의 경우에는 오펙플러스 회원국들의 동참이 있어야 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앙골라 같은 경우는 회의 결과에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하루 118만 배럴 생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에너지 쪽, 특히 에너지 쪽 선물을 보고 있는 기관들의 경우에는 특히 애널리스트들 중심으로 지금 이 자발적 감산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믿음이 안 간다. 거기다가 글로벌적으로 경기 둔화 시그널도 확인이 되고 있고 감산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결국 자발적 감산이기 때문에 1, 220만 배럴이라는 규모 자체에 의구심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딜 볼까요? 다시 코인의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코인 관련주들 굉장히 시세가 폭발적으로 움직였는데요. 데이터 센터 쪽을 운영하고 있는 모손 인프라 스트럭처 그룹 같은 경우는 60% 가까운 시세를 폭발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주식 시장에 대한 해지 개념으로 등장하긴 했습니다만 거기다가 지금 2021년 11월에 도달했던 6만 5천 달러 선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흘러나오고 있고요. 블랙룩 같은 경우는 SEC의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또 제출 완료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코인 시장에서도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어제 시세 굉장히 크게 분출을 해냈는데요. 오늘까지 그 역파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밤 미국 시장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금 가격이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네요. 이 시각 현재도 지금 비트코인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죠. 뭔가 시장은 매수를 하려는 세력들은 있습니다. 그 주체들은 있는데 그것이 한쪽에 쏠려서 그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그랬죠. 함께 보시죠. 시장 지수는 오르긴 올랐습니다. 사실 12월은 대주주 양도세 요건 회피 물량 때문에 개인의 영향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그걸 감안하고 보면 그래도 나름 지수의 방어태세가 눈부신데요. 다만 일부 대형주의 쏠림 현상으로 지수 왜곡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특히 코스닥 시장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거의 이쪽으로 쏠렸거든요. 어제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이 10조 4천억 원 정도가 됐는데 에코프로 비엠과 에코프로 두 종목에만 무려 3조 원이 쏠렸습니다. 30%의 비중을 이 두 종목이 차지를 했죠. 에코프로 비엠의 대규모 소주 소식 어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5년간 약 반올림에서 44조 원 정도의 규모인데 이미 전망치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엠과 삼성 SDI가 합작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라는 부분이었죠. 다만 어제 시장의 반응을 봤을 때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8포인트 상승을 기여한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 비엠이었는데요. 다만 이쪽으로 거래대금이 거의 막 쏠리면서 하락 종목수가 우위를 점했다라는 것 온기가 확산되지 못하고 아직 거래대금 자체가 신규로 유입되지 않다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2차 전지 주가의 차별화장세 그리고 장중의 변동성은 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비엠이 장 초반에는 26%나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한 10%포인트 정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심지어 에코프로 비엠이 급등했는데 에코프로는 약세 흐름이 조금 더 깊은 모습이었죠. 이를 봤을 때 지주사 할인이 나온다라는 게 의심된다는 분석 같이 나옵니다. 이 두 종목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흐름 어제 크게 나왔고요. 이 매수 주체들이 양극제 다른 기업으로 간 것인지 포스코 퓨처엠과 LNF는 모두 순매수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자금이 계속 이동을 하죠. 어제 전달해드린 내용인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 타고 싶으면 중국 지분율 빼 이거죠. 보조금 제외 규정이 발표된 건데 사실 이거 확정 내용은 아니고요. 30일에 다시 공개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나 기업들의 협상력이 중요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자본의 지분율 25% 넘으면 우리 보조금 안 줄 거야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셀 기업들 그리고 포스코 그룹들 보면 한국과 중국의 지분을 좀 섞었습니다. 어제 전달해드린 것처럼 5대5 지분도 있고 2대8 지분을 가진 쪽도 있죠. 그래서 이들 기업은 중국의 지분을 줬던 걸 돈 주고 더 사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자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중국은 계속해서 배터리에 대해서 협상력을 우위를 점하고 싶은 욕구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게 다시 지분을 팔까? 이 점도 좀 우려 포인트로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분율 현황이 이렇고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외는 이건데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에 없는 삼성 SDI 굉장히 절묘한데 사실 LG 그룹에 비해서 아주 늦게 배터리 기업 진출을 한 쪽이 삼성 SDI죠. 그래서 지분이 섞여 있는 거나 이런 게 다른 기업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 SDI가 홀로셀 기업 중에서는 좀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 기업에서 나와서 이런 소재 재료 이런 쪽은 한국 기업의 부품 쪽 소재 재료를 더 많이 살 것이다. 이런 논리도 자리했었는데요. 하이투자증권에서 반사수의 예상 종목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률 기입이 돼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아직 2차전지 수급 논리로만 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성장에 대해서 수주가 찍히기 시작했다.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양측면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투자의 관점은 잠시 후에 개장 중개하면서 출연자들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를 제외하고 타마주 로테이션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제 뭐 STO 가상화폐 증권 이 테마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쪽이죠. 어제 화면입니다. 4만 달러를 돌파하자 볼 수 있을 만한 테마 암호화폐 거래소, 위메이드 그룹, NFT, STO 테마였는데 상승 상위 쪽에 배열이 돼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 이들 종목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테마성 움직임이 좀 짙습니다. 그리고 요소수 비료 테마의 강세가 시간 외 거래에서도 두드러졌는데 중국이 지금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통관을 갑자기 보류시켰죠. 그러면서 테마성 움직임을 보였던 건데 비료 업계에 따르면 내년 1분기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요소수 대란 한번 겪었었는데 그때 채널 자각화를 했었는지 대비를 잘 했었는지 그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악재가 없는 종목군의 급락 현상도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HBM, 의료 AI, 로봇, 미용기기, 우주항공의 약세가 좀 두드러졌는데요. 대주주 양도세의 매물이 일부 출회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 가운데 하나가 두산 로보틱스 보호 예수 44만 주 해제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팔지 못하도록 락업이 걸려 있었는데 그게 해제돼서 차인 욕구가 높아서 물량이 출회되는지도 이 종목 가지고 있는 분들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해운 쪽인데 요거까지 한번 갈까요? 1년 6개월 만에 발틱 운임지수, 벌크 운임이라고 하죠. 이 가격이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3천선을 돌파했는데 요즘 갑자기 튀죠. 벌크라고 하면 컨테이너선과 좀 다릅니다. 요거는 곡물, 철광석, 이런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그런 운임인데 경기 회복 신호라고 보통은 여겨지죠. 왜냐하면 이런 물동량들이 늘어나면 와 경기가 살아나나? 누가 수유가 있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업계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영향인데 보통 4분기가 성수기, 연말에 석탄, 철광석, 춥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동이 좀 많아서 그렇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확실히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발틱 운임지수와 좀 다른 괴를 보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대표주자라고 하면 HMM, 그리고 이런 벌크 관련해서는 펜오션이죠. 종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지수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컨테이너선이 살아나야 되는데 물동량과 직결되어 있는 움직임, 그래서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영향력이 테마성 움직임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지수까지 체크해드립니다. 당잠사였습니다.